내가 너를 지켜줄게 여기까지 여기 다 만들었어 이거 저기까지 하나만 더 만들면 저 입구까지 찍을 수 있긴 있는데요 어차피 하나 남으니까 만들어 놨어요 어딜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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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로 가야지 저 첫 번째 거는 원래 마마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름이 마마라고 되어있잖아요 사우스 시티까지 문앞까지 문앞에서 문앞까지 사우스 노트 여기서부터 마지막 집 라인 여기 안으로는 못만들어요 여기가 마지막에 이게 끝 그러면 여기가 입구거든 도시 그럼 진짜 도시에서 도시까지 연결한거야 사우스 시티부터 마운틴 노트까지 도시 여기 퀘지판이 왜 필요해 도시 공간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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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도시 난 탈일이 별로 없어 난 이제 섭으로 넘어가야지 뒤에 오는 애들이나 해야지 이거 만드는게 제일 힘들었어 상꼽대기하고 여기 다 기어 올라와가지고 잠시 근데 여기가 제일 빡친 구간이긴 해 지나다니기 진짜 거지같이 해놔 가지고 안그러면 엄청나게 돌아가야 되고 저기 뒤로 제일 빡치는 구간이에요 진짜 거짓같이 해놔 가지고 안그러면 엄청나게 돌아가야 되고 저기 뒤로 제일 빡치는 구간이에요 어차피 여기 끝에 가면 도시인데 뭘 충전을 해 중간에 남코스가 없어요 근데 이거 진짜 걸어가려면 2시간이야 남코스가 많아가지고 다 왔어 이제 요 아래가 걔네 지역이야 비트지역이야 이따가 이곳이 인간생의 인간 이어폰 기자로 이어폰 기자로 그서트 다는 시리라드 어 와 왔잖아 마운틴 이거 진짜 한 두시간 걸린대니까 몇분만에 왔어요? 3분은 안 걸린 것 같은데 아 됐다 4분은 안 걸린 것 같은데 2분은 안 걸린 것 같은데 이런 얘기 이곳에서 비티즈의 위에서 비티즈와 히그가 대단히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원하는 것만 원하여 이곳에 비티몰은 비비가 없을 수 있을까? 그래서 첫째 부담은 이곳에서 일정으로 돌아가게 될 수 있는 곳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출연하여 이곳에서 둘의 분은 이곳에서의 스토리 확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뻘찍거리 하느라고 역시 이것 때문에 한 3, 4시간 날린 것 같다 Before, I need you to link up a few prepers and the area So we can increase local chiral density That's to bolster the connection between BB28 and its steel mother Then as I explained earlier, we need to correct your BB's alignment to facilitate that process, we need to quite literally put some between you two have a moment, hand moment 혼자 가라고? If everything goes to blend 그러면 비티를 막을 방법이 없는데 물론 감지 기능이 있긴 있는데 자체적으로 몸에 그렇지만 이 말에 대해 기능이 없는데 우리 마을에 전달을 좀 해냈을 아가고 이들과 이 말에 안 좋은 일을 만들어낼 수 없는 집 너희 마을에 이런 곳에 여러분이 그 마음을 마을에 그리기 그지 그지 우리는 일부 이들 이들 안가 기억이 그지 너희 그지 그지 죽을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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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c Holler, 완벽해요, may takes 원 Én women, they want to stay they'll trust by book by book job by job another thing Sam you'll makeemed z Россия without a BB for a spell that would vastly diminish your abilities секреты to żeby cell Аgloon so keep your eyes and ears open for anything not the ordinary stay the hell out of the rain if you can help it 진짜 여기 어디예요? 내가 해논데하고 좀 먼가? 거리가? 집라인이? 집라인 하나가 있긴 있는데 사다리 3개 있고 딴 애꺼 하나 쓸까? 차 오도바이 하나 쓸까? 바깥에도 차 남아돌더라고 스켈렉톤 골드 하나 만들어야 되지 스켈렉톤 골드 하나 만들어야 되지 스켈렉톤 골드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아머 플레이트도 다 만들어야 되고 고마워하시지 지루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개인 사물함에 18개 있는 거 보니까 괜히 만들었나? 많이 있네. 사다리도 있고. 아, 여기도 있네. 나중에 쓰지 뭐, 이거는. 사다리 하나 있고. PCC, 앵커, 골드. 총이랑은 그게 없네. 총이 필요하네. 총은 딱 별거 필요 없고. 비살상 라이프를 하려면 끝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블러드 할게 예비로. 이거는 끝. 스켈렉톤 2랩은 아마 저거 따봉 많이 받아서 별 올리면 될 것 같긴 한데 그것까지 하기 귀찮아가지고 처음에 준 데가 어디였더라? 갑시다. 고물쌍? 고물쌍? 고물쌍이... 스켈렉... 플레이 타머 아니었나? 고물쌍이? 아, 로코나 Um, Lakhna? Uh-huh. Calling you via a Bridges dedicated line. I've been asked to carry on in my sister's place and provide you with support. We're all again. One. Forever and always. We still speak, so I shouldn't have any trouble getting up to speed. You back with Bridges then? It's not about that. Never was. It's about what she wants. What we want. And why shouldn't we help you? You helped us. We're all connected now. Really? We're all connected now. We'll try one and do it. We'll try again. I've been able to do it. It's just two of them. It's just two of them. It's just one of them. 뒤에서 그냥 딱딱 여기로 하면 끝나 아 좀 하긴 힘들게 하네 아 여기서 가면 되네 아 여기서 가면 되네 여기까지 와서 굳이 타기가 좀 다르니까 다리도 있네 저기 굳이 해줄 필요가 있을까 여기 아 이렇게 하면 다 연결되는데 저기 입구에 있는 거하고 다 연결돼 아 너무 추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 아 여기 위에는 안되나보다 못된 것들 아니 지면이 저 지면은 안돼 내가 여기다 사다 대나갖고 어? 위에 아이템 있나? 그러고 막 올라가 보는 거 아니야? 그 것 같은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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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game였습니다. 최단, 최단 시간으로 한번 얼마나 빨리 갖다줄 수 있을까 단순한 따봉에 대한 열망이었다 오, 되게 무겁네 이럴 때 집라인이 있으면 개편하지 order assigned delivery parameters updated time limits set weapons restrictions lifted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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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은 넘겠지 고맙습니다, 샘. 카이로 네트워크가 없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동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웠던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와우, 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온거야? 이런 말 처음 들어봤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 몇 분입니까? 1분 2초, 아... 1분 내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분 2초... 어, 어설트라이플 3? 오, 예! 굿. 론 론 론 론 렌장 рисighing, 토우 테이블 Il 감성한风 rua 그리고 가장 훌륭해 근데 이거보다 빨리 배송하는 사람은 없을거요? 30분 시간치 아닌데 1분만에 배송하는 사람 ㅎㅎㅎ 아아 쉬게 뭐 공중에 날아다니기만 할지 쉬긴 뭘 쉬어 만들어야지 3렙짜리 이 자리는 이제 그만 3렙짜리 PCC 2개 뭐 했다고 막 좋으네 다음 게 어디였죠? 여기 여기 거면 여기서 두 개면 되잖아 여기서 또 여기서 그냥 출발해서 뚝딱 여기는 설계 끝났고 두 개 갖고 들려나? 두 개 갖고 들려나? 두 개 갖고 들려나? 힝힝힝 힝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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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하나 받고 에이 저기다가 막으면 되잖아 그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 나중에 되면 여기서 여기 가는 것만 시키는 게 아니고 막 여기서 막 여기 가라 그러고 막 여기서 막 갑자기 막 저기 가라 그러고 그러면 다 연결되어 있으면 금방 금방 간다니까 이제 폐가 귀찮아지지가 않지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와아 오마이갓 어디까지가 아 그거 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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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이 안되는구나 여기 연결이 안되서야 발자국 남아있는거 보죠 여기는 저기 간 다음에 돌아올때 해놔야겠네 두개 필요하겠던데 저 옥상에 하나하고 아니 저기 저희가 A니까 한방에 되겠다 근데 여기는 사실상 뭐 타고 다닌다는게 말이 안되 차로 다녀도 거지같고 눈밭이라서 이제 집라인이 맞는거 같은데 스켈렉터는 타고다녀도 이렇게 느린데 누..누가 누구야 요새 Resort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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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내로 300미터가 넘으면 안되는데 저기까지 300미터 넘으면 안돼 아 딱 되네 내가 설계를 잘 해놓은거야 앞으로 할 필요없지 내려가는 것도 일이네 여기지 어우 이거봐 극혐이잖아 길이야 아주 워터 이렇게 좀 손상됐다 오다가 누구 만나가지고 미안하다 오, 도착했어 상태 안좋아요? 상관없어, 보니깐 11%? 이번 보스가 태호인가 봐 사자같으네 로봇공학자니까 로봇 배송 한 2단계 업그레이드 해주려나 로봇공학자 켈렉톤? 이거 뭐지? 지어보고 그게 안받나? 저세상과의 친화성 저세상 텐션 되는거야 이제? 비비는 없지만, 좋은 싸움을 더해서 그냥 이렇게. 비비 28처럼 비비 28처럼 샘, 저희는 새로운 고객에게 받으셨습니다. 마운틴 노트의 장소에 확인해 주세요. 마운틴 노트요? 금방 갑니다. 네, 금방 가요. 이건े, 고플אן이다. 바이러스 아이는 걸고, estimated 디부스킬레톤다. 어, 러'dsi现在는odu opioid engineering environment을 바탕ively знают 짭립 상태로 이동하는emos. 오 ! 괜찮아 보이는데+. 고르지 않은 지면이나 미끄러지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상황이 줄어들고 강이나 가파른 경사에 있을 때 지구력 계지를 소모하는 속도가 절반으로 감소 근데 속도는 느리겠지 어쨌든 지금 스피드 스켈렉터는 제일 빠르긴 빨라요 이것도 컨트롤 좀 더 필요하지 않게 해주는 의사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편하게 갈 수 있잖아 의사한테 가는 거 기상관측소 기상관측소도 다 연결해놨죠 지금 바로 갈 수 있죠 여기서 금방금방 가죠 여기도 바로 갈 수 있고 다 금방 끝나 아 여기는 내가 아직 연결 마무리 안 했는데 집라인 한 두세 개 정도 더 박아야 되는데 일단 받아놓을까 오 122 오 좀 빡신데 여기다가 일단 집라인 하나 설치하고 order assigned 뱅 에피엔 com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A가 어디지? A 찍어놓은 데가 이쪽이었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충전 안 해도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조금만 연결하면 돼. 아, 여기서 BT 만나면 끝인데. 아, 이거 달고 굴러떨어지면 진짜 아, 끔찍해. 이거 왜 내가 들고 있는 거지? 아, 무겁게 저거 왜 들고 있었어? 6kg 나는데, 저거. 6kg 나는데,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